자꾸만 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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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하나 먹을 수 있다면 뉴트리 미 액티브 초콜릿 맛 네 바닐라 맛. 바닐라 맛. 너무 맛있어요. 바닐라 맛 더 맛있나요? 네. 또 또 주라고. 빨리 빨리. 어떻게. 네. 감사합니다. 목표 직급 한번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골드. 내년에 골드 달성. 안 맞아. 안 맞아. 장기여행 갔는데 더 최악의 상황은 헬스팩 두고오기 대 프로바이온틱 두고오기. 하나 둘 셋. 헬스팩 두고오기. 헬스팩 해야 되죠. 여행할 때 꼭 필요한 건 헬스팩이니까. 먹고 피곤하지 않고 먹고 갈기찬 거. 유산하나 헬스팩. 헬스팩 최고. 이번 유산하나 패밀리 인센티브 제주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외돌개. 외돌개 이유가 뭐죠? 너무 행복해요. 함께하는 자리라서 파트너님, 스폰서님들과 너무나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유산하로 3일씩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유이 보내는 시간. 사. 사랑하는 동료들과. 나. 너무도 행복한 시간. 와. 유산하 30주년이고요. 저희 결혼 30주년입니다. 그래서 92년에 똑같이 결혼하고 유산하와 같은 해에 더원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게 더 뜻깊고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파트너들하고 모두 다 같이 왔습니다. 파트너들하고 와서 더 의미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더 힘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기생 파이팅. 제가 좋아하는 언니들 3명하고 같이 왔어요. 다이어트 챌린지로 정말 예뻐지고 날씬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랑 3명 왔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뜻깊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유산하 사랑해요. 유산하 사랑해요. 유산하 사랑합니다. 유산하 사랑해요. 고맙습니다.